1. 2. 3. 4. 왜 노우각텔이야? 네, 각텔 쓰지 마세요. 3. 4. 4. 5. 5. 5. 5. 5. 5. 5. 5. 어디로 갈까요? 파란방에서 파란방에서 만나시죠? 파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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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갔으시죠? 보라방으로 해노? 해도 가능하실때 부탁드려요. 왠만하면 뒤에서 때려치고 왠만하면 밀 뒤에서 때려치고 앞에서 때려치고 갑자기 지내기 1킬 9끝 일단 10초. 보라방에서 쉘을 쓸게요. 나이스 보라. 먹었습니까? 공격이 계속 떨어져요. 공격이 계속 떨어져요. 공격이 계속 떨어져요. 공격이 계속 떨어져요? 공격이 계속 떨어져요. 네 극딜 아낄게요 보라방 깔게요 보라방 오스윗 까고 다음 평딜로 까고 그 다음 턴은 극딜로 갈게요 방펑이요 방펑이요 칼 한방 넘어갈까요? 조금이라도 때릴까요? 네 방길로 계속 갈게요 네네 바인드 있으시면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보라방 저 혼자 깔게요 네 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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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유어다 파란 방에서 만났게요. 파란 방에서 쉴 쓸게요. 저희가 극딜을 넣을 건데, 한 번 더 돌려야 돼가지고. 좀만 깔게요.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왜 막었어요? 또 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극딜 쓰나요? 네네. 네네. 흠. 그니까 그냥 두 가지가 안쪽으로 가라. 그냥 두 가지가 안쪽으로 가라. 이곳은 그냥 두 가지가 안쪽으로 가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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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10초 남았어요 몇 턴? 어 다 안되나? 아니 아니 까면 안돼요 쟤 너무 가면 안돼요 급딜 채워야되가지고 거기 몰아방이오 네 화남방 가시죠 자 이제 급딜 채우고 호환쓰가지고 아 이거 이프리트 누르는 버릇때문에 그게 되나? 어우 쉬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파운틴도 언제나 여유되시면 따라주시면 좋아요 공제이동 나타납니다 그럼 맞아도 체력을 채우면 되니까요 좋고요 아 체력 왜 안드셨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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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까비까비요 어떻습니까 저희 클리어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30분 클리어 가시죠 아 그 정도가면 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슬슬 리즘에서 2인피를 싹 아 보라방에서 먹을까요? 네 보라방에서 먹을게요 저 파운틴도 지고 파운틴도 지고 아 자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2패 때 패턴 때 로아 킬 거니까 그때 거부해볼게요 저희 아마 두번은 그 길 가야될 겁니다 아마 한 번으로 안 끝났지 않을까 레사니몬 자 하드윌 격바툴 가나요? 바인드 바로 브레이크 해주시고요 죽으면 죽어 계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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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손 아 내 손 아이오.. 드레스.. 너무 비가.. 힘.. 더네.. 계속 왼쪽 어그로요 너무 안으로 들어왔다 맞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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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수고해요 어? 넘어갈까요? 잠시되게 잠시되게 죽으실뻔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싹수분 28초요 미아의 근처로 오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가시죠 왼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왼쪽에 있어도 돼요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맞아야되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력 체력 채우시고 세력 채우시고 맞아야되요 세력 채우시고 오케이 굿 나와 굿 바인드점요 이따가 바인드점요 굿 바인드점요 굿 바인드점에 아 안 돼 얘 불쌍 아이 뽁 아 ㄷㄷ 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저거만 뺄게요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죽어요. 진짜 죽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준비하시고. 곧 넘어갑니다. 피하고 왼쪽 구석으로 가도 돼요? 왼쪽 구석으로. 체력 마비 채우시고. 왼쪽 구석. 왼쪽 구석. 체력 체력 체력. 맞으시고 맞으시고. 맞으시고. 왼쪽 구석으로. 가도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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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될까. 와. 잘 넘겼다. 진짜. 원사이클로 잘 왔다. 톡. 바꿔 딜 할게요. 톡. 바꿔 딜 할게요. 시간 엄청 아슬아슬하네요. 어. 아. 전투분석 누르고 뒤졌어. 와. 억울해. 오케이. 바인드요. 바인드 그루스. 으. mihal. 없어야지 바드 터져가지고 피우고 저희 살아나야됩니다 아니 죽어있으세요 그게 나을듯 아니아니 죽어있는게 나을거같애 데이카 많으신분들은 살아나시고 없으신분들은 죽어계시고 또 왼쪽으로 점프 점프 정보apore 전итесь 시k 도둑 도둑 또 왼쪽으로 점프 왼쪽으로도 가만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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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옥 받고 들어갈게요 제발 나 한 번만 제발 나 한 번만 가시죠 바인드첩 점프 더 왼쪽으로 어 오른쪽에 계셔야겠는데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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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점프 이겼네요 이거 어 나한테 도우기 왔다 미쳤다 아 없어졌다 아아 그냥 딱 눌렀는데 아아 맞추는 사람 볼타임 좀 모르겠다고 피자시고 아 아 아 그것도 일 없는데 피하시고 스페이 아 knees 스페이 아 퓨야 쓰고 점프 자 다음 덮받고 북들 갈게요 점프 자 파인드점 점프 가만히 점프 점프 가만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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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 미스터스 못 깼다 진짜로 어.. 씨.. 와.. 죽어 계셔도 된겠다 네, 선생님 할게요 네, 빨리 나갔습니다 이런 걸 하면 끝나겠네요? 그 전에 끝날 듯 어? 거기요? 그 전에 안 끝났잖아요? 끝났다 극대일 전에 끝나겠는데 피드를 한 번 보고 살아나야 돼 점프 끝났네요 아.. 3페이지에 25점 미쳤습니다 어, 잘 외쳐있지? 저의 데미지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이거 제작하면 되나요? 넵 아.. 처음에 전투분석 누르다가 뒤진 거 억울해 죽겠네 아.. 아.. 아기 아깝어 제발 아기 인상자 그리고 그.. 재입비 삽니다 재입비 있다 재입비 먹고 우리 마도사 제발 52조 5천억 중에 24조 5천 넣었습니다 하.. 저 재입비 먹었어요 134퍼 뭘 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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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빨간뼈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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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